왼쪽 가슴에도 작은 혹 두 개가 보입니다. 나쁜 건가요, 선생님? 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. 적당한 때에 적당한 조건이란 없거든요. 적당한 순간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됐어요. 자유를 얻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. 자유를 얻어야 죽음을 이길 수 있어. 웨카, 중요한 건 네 안에 있는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거야. 이 물잔에 물이 천천히 차오르다가 한순간에 결정적인 물 한 방울이 물잔을 넘치게 만든 거지.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joan의anta 수조 sevenbunch 안ôt그린이 어디에 대한 선택 models 그리고 이 그대로의ą像의 스위치cert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u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